생략관 왔어~! 왔어! 오 좋다 이거 왔어! 오 좋다 이거 천천히 천천히 오 괜찮다 아 이번에 후킹 했으니까 사이즈 된다 사이즈 돼 4자 중반대 오 왔다 괜찮다 레드 오 왔다 괜찮다 레드 찬뽕! 태곤 히트! 태곤 히트 태곤 히트 오 태곤 히트 태곤 히트 태곤 히트야 감독! T2 태곤 히트 태곤 히트 태곤 히트 태곤 히트 아유 C 태곤 히트 이수근 이수근 잠깐 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잠깐 한 거 하나 있습니다 소매보다 크잖아요 예쁘잖아요 역시 타이틀 한 홀로스 군요 축하드립니다 형님 하나 있습니다! 드러나! 드러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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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조용히 해! 수고의 천도! 41.5! 아, 점... 아, 점 5, 점 5! 방생하겠습니다. 더 커서 내년에 오길 바란다. 왜 방생해? 새끼 안을 놔둬. 안을 놔둬? 그래서 안녕! 자, 기억해야 돼! 현재 기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1.5! 참 기곤 잘해. 라이머 화이팅! 화이팅! 라이머는 화이팅하면 안 되지. 분량이 저녁에 안 나와. 화이팅하셔도! 화이팅해도 안 된다는데? 아, 진짜 악담까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도시 여보. 야, 라이어가 잘하는 낚시라면 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발 좀 잘하는 종목이 뭔지를 얘기해달라고 그래. 제발 잘하는 종목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맞춰준다고, 우리가. 아, 맞아요. 원래 참돔 타이라바가 주 전공인데 요새 좀 문어를 좀 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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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못 잡으면 문어로 돌아서 놓은 겁니까? 아, 보여드릴게요, 좀. 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타이라바에서 영영 못 보나요? 아, 오후에. 아,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오후에. 네. 라이모 왔다. 아, 장대, 장대 또. 라이모 왔다. 라이모 인트, 라이모 인트. 아, 장대야, 장대. 네가 장대인지 어떻게 알아? 아, 걸면 알죠. 참돔을 제가 얼마나 많이 잡아봤는데. 아, 너 장대 아니기만 해봐. 아, 진짜. 장대잖아, 장대. 아, 진짜. 아, 진짜 장대네. 아, 간별사네. 그러니까 내가 참돔 감별사인데 지금 참돔을 못 걸고 있어서 미치겠네, 진짜. 아, 정말. 아, 정말. 라이모가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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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버킹이구먼. 라이모 자버킹. 이거 맛있다는데 집에 싸 가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서해 지금 딱 시기에 참돔 육장 맛있겠다. 왜 오늘도 해 떠주세요. 우리 라이모가 육장만 잡으면 해 떠주고. 잡아주세요.